아름다운 짝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지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솔지입니다 주 장례는 비보이구요 스맨파 나가고 싶은 이유요 사실 간단하죠 성공하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평생 춤을 출 거고 이 춤을 계속 추려면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장사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장사치가 되고 싶지 않고 제 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과 좀 다르게 다양한 장르를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마다 매력이 진짜 많거든요 그 매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는 상대방이 어떤 장르든 간에 이길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지 김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스크랩 나의 출신은? 알잖아 내 이름이 뭐라고? 고향에서 클럽에 클럽에서 큰 무대 기름은 기차 기차로 까돌아서 그런 TV에 질투 받아 근데 다 내겐 무의미해 People love winner 인생의 질리어 winner winner is a sinner 나의 타이틀인 눈 내 거슬린 다음에 사스 플린 채도 나의 너 링 위로 남은 시계어 위주 클릭 and your door Me and my works we ready 이 파티판 너와 내겐 case Rapping breaking flexing popping 긴 캐시할 뜻으로 가피스 fighting SMF and I'm right here SMF don't test me here 몸 좀 움직여 not like you We wanna move in talk about working cash and girls and S up 참아서 not 3 years 잘하자 하고 받고도 마 리스 We wanna move in talk about working cash and girls and SMF don't test me her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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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dead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